우리 올해 휴가 언제가 올해 휴가는 퀵플렉스니까 당연히 휴가플렉스 저희 매년 여름 신혼여행 가요 안녕하세요 2015년에 쿠팡친구부터 카플렉스 퀵플렉스까지 존투비 쿠팡 배송인재 김정호 인사드립니다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했던 부분이 많아요 다른 산을 다녔을 때 아무래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못해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결혼식 다음에도 바로 배송하러 가야 했을 정도니까요 신혼여행에 가려면 아무래도 대체력을 구해야 하는데 용차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쉬어야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진짜 거기다 일은 많아지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그대로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마치 대체력이 갖춰진 곳을 찾다 보니까 딱 퀵플렉스더라고요 와 진짜 쿠팡과 함께할 운명인가 싶었어요 진실 퀵플렉스를 하고 나서는 항상 대체력이 있으니까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으로 베트남 바람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기념일을 맞아 베트남으로 3차 신혼여행 갈 예정이고요 비니스는 신혼생활 제대로 플렉스하고 있습니다 퀵플렉스 하면서 모든 기사님들이 원할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다 보니까 최근 결혼한 다른 기사님도 신혼여행, 유럽여행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저도 다음 달에 출산 휴가 갑니다 모든 배송 기사님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퀵플렉스니까 가능합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영업점들도 더 좋은 배송 환경을 갖추게 되니까 유닛 아닌가요? 퀵플렉스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위해 CLS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